가야구분군이 우리나라 유산으로는 16번째로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지었습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세계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그 의미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창원대학교 남재우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 참 반가운 낭보가 전해졌는데 가야구분군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정말 가야사를 연구하는 새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물론 세계에 알려진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가 남긴 그 많은 유산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야구분군은 동아시아 고대 문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가야구분군은 세 번째 기준이거든요. 세 번째 기준은 지금 현재 현존하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하는 문명 중에서 특출하고 독보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야구분군은 특출하고 독보적인 문명, 사회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있어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중앙집권제적 고대 국가로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병렬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뢰 같은 경우에는 고대 중앙집권제 국가였지만 가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야는 동북아시아의 고대 국가 발전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런 근거가 되는 역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못지않게 향후 철저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7개 지역의 고문군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죠.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가 잘 되겠죠. 앞으로 정부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는 경남 지역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경북 일부 지역에도 가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많은 고문군들이 있습니다. 그 고문군들은 이때까지 가야는 문화유산에 있는 관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유산들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개교를 해서 조사되지 않았던 유직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보존한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개 지역의 고문군에다가 보태어서 확대 지정하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세계유산 등재는 끝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가야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때까지 가야사라고 얘기하면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상국의 발전에 미흡한 후진적인 국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야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불철제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이런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나라도 있었고 가야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야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런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가야사의 인구가 확대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가야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